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포드입니다. 지금 계속 쥐고있어요. 일단 1모방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놀랐어? 완전 놀랐어? 잘 맞는 것 잘 맞는 것 어 이거 나 가도 안될 것 같은데 어 됐다. 어 내가 먹었어x3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브라보 크레일 터졌나보다 크레일 터졌나보다 치명 반대 어 왜 안돼 어 가면 안되겠다 아 이제 닥터하네 툭툭툭툭 이는 뇌입니다. 뇌가 없지만, 그는 나머지 마주가 날려오는 다음은 툭툭툭툭툭이 있습니다. 뇌가 없어진 적은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! 여기서 한탄대 뒤에 쫓아 뭐야 이거 어구 어구 아 죽었네 네 궁술 타이밍 보고서 죽어버렸네 어 근데 나만 죽고 다 발랐네요 흫 합시다 흫 극한의 주의를 안겨주겠어 우와 고마워 쫓아 눈물었다 눈물었다 작품을 제거했어 잘못할 수 없어 응 저게 넌 이제 도움이 아 힝 아 헉 아 흠 흠 흠 흠 흠 올려! 어우 좀만 더 있었으면 내가 몰릴 뻔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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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아이 죽었네 저 레벨 차이가 아직은 많이 안나네 트루펄을 막히면서 다 타온다 오버 도망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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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구 도망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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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지금 슬슬 이제 레벨 차이 나올 것 같은데 저쪽에서 계속 우리쪽 리뷰를 먹어가지고 아 저거 잘 먹어야 되는데 트룹 잘 먹어야 되는데 트룹 이거 어떡해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율라드요? 율라드 전기 수나이저 괜찮던데 아아 율라 율라 아깝네 근데 허닝님이 어렵다는 거면은 잘하는 분이 어렵더라면 좀 아이고야 아 잘못 샀다 잠깐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궁은 나름 좀 잘 쓴 것 같긴 한데 모르겠고 나이치시키 인도에 어긋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허니님이 근딜만 했나봐요 그죠? 그래서 원딜이 어렵나봐 나는 애초에 게임 시작을 원딜부터 시작해갖고 알았어 왜그래 공을 좀 잘못 쓴거같아 공을 좀 아까웠어 아 또 뺏겼어 미치겠네 잘맞는 소리 암더...암더일 쥬가 쥬가 헥! 쥬어치 어 싸운다 어허 쥬어치 이 어허 쥬어치 백 백 어 야 아 살짝 돌아봤는데 히카로드가 땡기네 오나 안오나 살짝 돌아봤는데 그냥 도망을 갈걸 아 아 한타님 삘 받았어요 12킬에 12킬 한타 매일해주세요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창피한 상황 공격전은 한번도 안돌봤는데 공격전은 한번도 안돌봤는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자꾸 작은거 아 가버리네 그쪽 가서 흘려줘야지 뺑뺑 아 뭐야 이메축이야 아 전메축, 전화축이구나 쿨이야 쿨 쿨이야 쿨 쿨 4번, 4번 가려는 거 아니야? 4번 여기 가는 거 여기 쿨 쿨 뺑뺑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힐 쿨 쿨 쿨 ϲ 쿨 쿨 쿨 쿨 쿨 쿨 쿨 도와주러가다 날 매어 죽겠네 아.. 죽었네 안 갈려다 간거다 다이다로스 안 갈려다 간거야 니 혼자 거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뭐하고 어떻게 가 나 진짜 안 갈려다 갔어 나 또 뭐라한다 또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또 뭐라한다 이거 아 하지 말라면 안하면 되는데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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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왜 그러는거야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방금 거 살린거는 저기 Y36님이 살렸다 로이스 궁이 잘 로이스 궁이 예술이었네 아 아 아 우리 아이디는요 내가 게임하느라 채딩 못 봤는데 아이디는 그거에요 그 김톰슨 닉네임아 닉네임 그쵸 큰 나무 엄청 큰 나무를 보여줄게 좋아 몰랐어 완전 놀랐어 왜 들어가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좋아 좋아 아 aw 들어갈때 같이 좀 들어가 좋아 아 불멸죄었구나 쟤 쫒아 뺏뺏 아 여기 떴어 어떡해 트로퍼 저기 떴어 이거 어떡해야돼 야 쿡 없는데 전진 나오네 히앗 히앗 쫓아라 아핳 들어가겠다 잘 맞네 여 돌아와봐 다 돌아 흐흐 아 쟤 립 립먹으러 갔다가 죽을거 같은데 온다 쟤온다 그쪽 온다 다이배로스 온지 어디가 또 아 쟤 왜저래 놀랐어 완전 놀랐어 어디가 아 뺏뺏 아아 궁 캔 들려야 돼 어떡해 아 미치겠네 아 궁 캔 들려가지고 아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브라보 야 이번판은 한타야님하고 Y36님하고 둘이서 어우 이봐 자 화이팅! 이겼네 녹화함 녹화 여기까지 할게